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자들의 기본 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 봄이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돌아온 3월 20일 일요일 지장제일날 수자령 천도를 하도록 하고 4월 23일 토요일 4월 24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합동 천도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는 세계인 5억 7천만 명이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 시작은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은 자비 지혜 연민 평화 그리고 생명 상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절은 산에가 있기 때문에 산을 대하는 자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기 명예와 권력의 상징인 왕자의 몸을 버리고 출가를 하여 자비에 오신 진인의 법위로 갈아입고 세속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할 것은 큰 산에는 큰 절이 있고 작은 산에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그곳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또 큰 산에는 많은 숫자의 조상님들이 모셔져 있고 많은 생명이 살고 있으며 작은 산에는 적은 숫자의 조상님들이 모셔져 있고 좀 적은 숫자의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 작은 산 할 것 없이 산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산은 알고 보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산에서 집중호우나 소나기를 만날 수가 있죠. 작은 기상 변화에도 산은 무섭게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낙상할 수도 있고 산사태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이룰 수도 있고 뱀이나 독충, 맹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산은 지구의 지각변동으로 땅이 솟아오른 부분 혹은 가라앉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쓸 때 뇌산자를 쓰는데 뇌는 산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뇌산이라고도 하고 뇌산이라고도 합니다. 뇌산이나 뇌산이나 모두 표준어입니다. 산보다 낮은 피탈을 언덕이라 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을 고산이라고 합니다. 산에 사는 동물의 뇌자가 붙는데 뇌지, 뇌토끼, 매비둘기 등 뇌자가 붙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지자 락수요, 인자 락산이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기고 인자한 사람은 산을 즐긴다 한 말입니다. 사람은 땅의 기운을 받는 존재입니다. 새들도 아무 가제나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방향과 주변을 관찰을 해서 둥지를 틉니다. 산 짐승들도 산세를 보고 생리에 맞는 입지 조건에 맞춰서 구를 팝니다. 죽은 사람의 묘자리도 좋은 땅을 잡아서 묘를 써야 자손이 번성하고 묘자리가 나쁘면 후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땅은 살아있습니다. 40억 년 전 지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게 산이요, 바다요, 땅입니다. 땅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자연입니다. 그런데 몰티브, 우루가이,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는 산이 없습니다. 또 케냐, 역가로드, 멕시코,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산 속의 수도가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 고도 3,720m의 산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은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2022년을 기준해서 대략 5,163만 명. 그래서 아시아에서 13위, 세계에서 27위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2020년을 기준해서 83.5세인데 남성 평균 수명이 80.5세, 여성 평균 수명은 86.5세. 참 남자들이 불쌍합니다. 잘 봐주세요.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승려, 순도가 전파를 해서 그때부터 포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망할 때까지 약 1천 년간 왕실과 불교는 깊이 유착을 하면서 국교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에 국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숙류 억불 정책의 교세가 축소되었지만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여전히 최고의 종교였습니다. 21세기까지 불교는 한국에서 가장 활기왕성한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말에 우리 언어속에 불교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입니다. 2015년 인구 주택 표본 조사 결과 처음으로 불교 인구가 이웃 종교 인구에 밀리는 결과를 맞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중장년층을 주요 포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 젊은 층에서 불교를 기피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21년 종교 현황 조사에서 개신교는 연형별로 고른 비율 분포를 나타낸 반면 불교는 19세에서 29세까지가 4% 50대가 23% 60대 이상이 28%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불교 신자의 고령화 현상이 타 종교에 비해서 두들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국의 대중 종교 이미지가 무너지고 젊은 층 포교에 실패한 것입니다. 스님이 할 TV를 개국한 것도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것입니다. 할 TV 시청자 중에서 18세에서 25세의 시청자 수가 약 1% 가깝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시청자님들과 스님이 할 TV에서 만난 것은 전생의 큰 인연으로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이제 기적을 활성화 한번 시켜봅시다. 할 TV에서 1년 동안만 스님 법문을 안 빠지고 다 들으면 사회에서 10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불법은 시법평등무유고하라. 즉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무등산의 무등은 등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대구 팔공산은 더 높은 공의 자리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만일에게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사상을 가르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온 세상의 평등사상을 널리 전하고 실천을 하여서 너와 나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등하고 평등한 그날까지 더욱더 지혜를 모아 실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불교 기본 예법을 바르게 익혀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고 경건하게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사찰은 마음의 번뇌를 정화하고 지혜를 닦는 수행의 장이자 신선한 성전입니다. 기도하고 참여하는 신앙의 귀이처입니다. 사찰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여하고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절에 가실 때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에 가실 때는 검소한 옷차림에 가급적이면 법복을 입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절을 하고 예보를 할 때 편안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화장은 좀 가볍게 하시고 향, 초, 차, 꽃, 과일, 쌀 등 이게 육법 공량이죠. 부처님께 올릴 공량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명 사찰 입구에 보면 요금을 받고 있죠. 그 요금 받는 곳은 절 입구가 아닙니다. 절의 첫 입구는 요금소를 지나서 있는 일주문입니다. 한일자, 기둥주자, 일주는 기둥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일반 건물은 기둥이 넷인데 기둥이 하나뿐이라고 해서 불안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주문을 자세히 보시면 금방이라도 이렇게 날아갈 듯이 날렵하여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사찰에 들어가는 첫 문을 일주로 지은 것은 모든 진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주문 현판에는 절 이름 앞에 산 이름이 붙죠. 예를 들면 오대산 월정사, 가야산 해인사 그 의미는 산처럼 웅장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문 기둥에 쓰여있는 글을 주련이라고 합니다. 주련. 통도사 일주문에는 불지종과 국지대찰이란 주련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불교의 종가이자 나라의 큰 절이라는 뜻입니다. 일주문에 들어서면 법당 쪽을 향해서 반배를 하셔야 합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사천 왕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합장 반배를 하셔야 합니다. 또 법당이 보인 쪽으로도 반배를 하셔야 합니다. 스님을 만나면 공손하게 반배를 하시면 됩니다. 법당 앞 마당에는 보통 불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탑에는 부처님 살이나 경전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정성껏 예배를 드린 다음 합장한 채로 오른쪽 어깨가 탑 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돕니다. 세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탑 앞에 서서 반배를 합니다. 절은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수행자의 수행처입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신앙 생활을 하는 공간입니다. 일주문부터가 절의 입구입니다. 일주문 안으로 딱 들어오시면 온전한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일주문은 불의문을 겸합니다. 아니 불자 두의자. 불의문이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가자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을 떠나서 수행자의 세계가 있을 수가 없고 출가자의 세계 없이 세속의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찰은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오염된 때를 씻혀서 깨끗이 하는 도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처님을 모신 신성하고 장엄한 수행의 도량이자 세심의 도량이고 참외의 도량이자 정진우 도량입니다. 그러므로 밝고 맑은 마음의 자세는 물론 도량에서 지켜야 할 예법도 바르게 알아서 올바른 신행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주문 통과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0일 일요일 지장제일 날 수자령 천도를 하고 4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합동 천도를 할 겁니다. 뜻이 있으신 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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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